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단 앞으로의 전망은 엇갈리는데요. 좋은 실적이 매출이 아닌 인력과 마케팅 비용의 감축으로 만들어졌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비용 통제, 주주 환원, 그리고 하반기 신작 기대감 등을 감안할 때 최악은 지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게임주들은 장기간의 부진을 딛고 반등을 이어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한 이슈,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게임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를 보니까 우리가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실적 기반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오늘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제 쉴 때 CPI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에 오늘은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게임주들도 이런 수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둘 다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워낙 기저였고 기대감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 발표를 나온 걸 보니까 괜찮았어요. 대표적으로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컨센이 87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148억 정도 나왔고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컴퓨스랑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적자 예상했는데 어찌됐건 흑자로 선방했고 엔신도 한 139억 정도 컨센이었는데 257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못해도 다 100억 원 이상은 다 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가 조금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1위인 넥신이랑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7%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적 발표가 끝나고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실적 발표 나오면 세론이었거든요. 그런데 흐름들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관점이었고 쉬는 날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조금 너무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조금 지배적이었다고 하면 이제 또 솔솔솔 향기가 나다 보니까 그러면 게임주나 바이오나 이런 애들 또 다시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주변 환경까지 조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 왜 좋았을까도 저희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이례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게임주의 실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은 게임이 잘 팔려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 아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실적이 매출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인건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게임 관련 직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옛날에는 게임 개발자들이 영향이 굉장히 높았어요. 매년 인상... 개발자 모시기 이런... 모시기가 하다 보니까 몸값은 더 많이 올라가고 정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거의 플레이십니다. 그런가요? 또는 권고사실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2분기, 3분기에도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게임 누가 만드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AI의 발전이 게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10명이 일하던 거를 AI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절번만 있어도 되거든요. 게임도 AI가 맡으니까? 어찌됐건 도와줍니다. 옆에서 많은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옆에서 AI가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인건비가 많이 줄일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6월에 IPO 예정인 게임사가 또 하나가 떠 있습니다. 시프트업이라고 여기가 신규 성장 A, B 심사는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일본에서 주간 판매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6월에 IPO가 예정에 돼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인건비 문제도 어찌됐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신작의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고 6월이 되면 또 신규 IPO 종목도 생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게임주가 조금 조정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쨌든 시장에서 다시 좀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런 것도 게임주들에게는 호재겠죠. 여기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쪽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게임주들의 흐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단은 좋은 모습이었는데 더 자세하게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게임주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NC나 네오이즈나 컴투나 컴투수나 펄어비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지 함께 주가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게임주들 정말 부진한 주가의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퀄러 콘텐츠 부재로 인해 실적이 부진했고요. 주가가 꾸준하게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NC소프트는 실적 발표 전 16만 3천6백원까지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고요. 펄어비스 역시나 52조 신저가를 갈아치우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눈높이가 너무 낮아진 영향 때문일까요? 실적이 발표된 후에 주가는 오히려 상승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전거래일에는 게임주들 한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컨센서스를 84%가량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다,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다양한 자사주 매입 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대형 게임주들은 전거래일만 본다면 부진했던 흐름이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졌지만 한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고요. 크래프톤도 0.9%가량의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34%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로 인해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만큼 위메이드드 같은 경우에 오늘 반등을 기대해 볼 만도 한데요. 다만 게임주들이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일지, 아니면 인력 감축으로나 일시적인 체질 개선일지,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도 어떠한 게임주들 눈여겨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렇게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 화요일 날은 조금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바닥에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게임주 하나 고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볼까요? 넷마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이요? 네. 이유인 즉슨 넷마블의 실적이 어찌됐든 2분기, 3분기, 4분기 이어갈 거냐 이게 메인 포인트잖아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2분기 실적이 당장 앞에 기대가 되는 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웹툰 보셨어요? 보지는 않았어요. 143억 뷰. 네. 엄청나다고 하던데. 어마어마하고요. 보셨어요? 저는 그래갖고 이거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모르는 거 많습니다. 걸그룹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웹툰 나와도 정말 시장이 좋다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웹툰 시장에서도 보면 이런 콘텐츠 비슷한 걸로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만큼 흥행은 어느 정도 보증수표다. 그런데 이게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8일 날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고 나왔는데 첫날 매출만 140억 나왔고요. 국내 당연히 매출 순위 1위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차트 거의 다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사전 예약자만 1,5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날 DAU가 5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2분기 실적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게임주의에서 가장 메인 포인트는 킬러 콘텐츠입니다. 킬러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나 혼자 레벨업 시리즈도 있고요. 29일 날 기존에 레이븐이라고 해서 넷마블에서 장사 잘 됐던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2가 29일 날 또 출시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리즈 대비해서 기존의 유저들이 2로 또 많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 끝나고 넷마블의 올해를 좀 칼을 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만 지금 대형 3개의 신작을 오픈을 했는데 하반기에만 또 4개의 오픈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별로 꾸준하게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앞에서 고은빈 앵커님이 차트 5일선 차트 보여줬잖아요. 살짝 꺾였어요. 그러게요. 그 쉬는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넷마블 어쨌든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작기 대회감들이 계속 연이어서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 반전을 좀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1분기 실적 보고 저는 약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고점일 거예요. 그러면 워낙 바닥에 있다가 반등을 하면 항상 1차 저항선에서 멈칫합니다. 왜 그러냐? 오래 쉬었으니까 얘들이 체력이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려 실적이 바닥에서 그래도 회복은 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는 상승 탄력은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고 지금 1분기 실적 끝났거든요. 그러면 2분기, 3분기입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의 신작과 매출 상승폭이 가장 클 수 있는 종목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넷마블의 상승폭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약간 수치가 조그마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2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더 증가율 면에서는 훨씬 더 반사 이익을 더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넷마블 이렇게 골라주셨고요. 이번에 김대중 대표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게임주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게임주 우리 김건호 대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 환경이 좋아져서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 축소나 구조조용을 통해서 감소된 재무적 측면에서의 흐름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주의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산업 전체가 전환되지는 않았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엔세오프트 같은 경우에 21년 초에 1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 가격이 16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PBR 기준으로 1.3%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전에 비용 축소와 구조조용을 통해서 가격 형성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때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후에 조종 단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종 단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죠. 두 가지 관점으로 게임주는 구분해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PC형 게임이냐 모바일 게임이냐. PC형 게임은 기복이 심합니다. 시장 상황 환경에 따라서 실적이 좋았다가 실적이 나빠졌다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반면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의 종목은 모바일 게임의 종목입니다. 모바일 게임의 종목들은 주로 매출이나 실적 자체가 무료 박리다매형 광고 형태로 해서 실적치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전환될 때는 가격의 전환이 나타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 시장 주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횡보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저는 모바일 게임에서의 우리나라 일대 강자라고 볼 수 있는 데브 시스터죠. 데브 시스터죠. 이 종목이 최근 2년여 동안의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을 마무리 짓고 이제 막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게임적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마련되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신작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또 현재의 상황에서 흐름을 본다고 하면 좀 안정적이면서 우상향화되어지는 종목으로 데브 시스터즈 현재 시점에서 관심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PC나 모바일 쪽 중에서 모바일을 좀 골라주셨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게임주 중 보면 이제는 콘솔 쪽 많이 개발하는 쪽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볼까요? 콘솔 쪽은 일본이 최대 강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바일이 가장 또 왕성하고 많은 분들이 게임 유저 하시는 분들이 모바일 쪽으로 하시니까 이쪽에서 강자 좋은 또 쿠키런 관련돼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죠. 데브 시스터즈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한 종목씩 드렸어요. 좀 큰 종목 넷마블과 데브 시스터즈 작은 종목 하나씩 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한번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